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1년 제3회 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 중에서 제6과목입니다. 건설 안전기술 문제를 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01번 문제.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작업발판일체형급후집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작업발판일체형급후집 꼭 기억해야 된다 했습니다. 당연히 나와야 될 문제고요.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작업발판일체형급후집. 급후집이라는 것은 유동성 있는 콘크리트가 양생이 되어서 굳어질 때까지 그 형태를 유지해주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급후집입니다. 그런데 급후집을 설치하고 나면 고소작업, 2미터 이상에서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작업발판이 또 필요합니다. 작업발판이 필요하다면 뭘 설치해야 될까요? 그렇죠. 비계를 설치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강관비계, 단관비계, 시스템비계, 달비계, 달대비계, 각종 비계들이 있겠죠. 비계를 설치해야 되는데 급후집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 작업발판 설치로 해서 또 비계를 설치하려니 조금 번거롭다는 거죠. 그래서 급후집에 작업발판을 붙여서 나오면 비계를 다시 조립하고 설치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발판 일체형으로 된 급후집이 나오게 된 거죠. 여기에 종류가 아주 중요하다 그랬고 꼭 기억하자고 그랬습니다. 네 가지가 있었죠. 갱으로 클라고 터널로 슬슬 들어간다. 이렇게 안기법입니다. 안기법으로 기억하자고 그랬는데 갱폼이 있었고 클라이밍폼, 터널 라이닝폼이 있었고 슬립폼이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아파트 건설 현장, 단면이 똑같이 내려오는 걸 얘기하죠. 이럴 경우에 주로 갱폼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갱폼 맞습니다. 그리고 슬립폼 맞고요. 클라이밍폼도 들어갑니다. 터널 라이닝폼이 지금 하나 빠져있네요. 그리고 유로폼은 해당이 없습니다. 유로폼이라는 것은 회사의 이름을 따서 만든 명칭인데요. 이 유로폼은 일반적으로 나무, 목재로 된 것이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면 손상이 많이 가죠. 손실이 많이 일어납니다. 못을 박았다 뺀다든가 이런 과정 속에서 나무가 손상이 되기가 쉽죠. 이걸 좀 방지하자는 목적으로 개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털은 바깥쪽 털은 쇠로하고 그 가운데는 나무로 돼 있는 이런 형태로 우리는 유로폼이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 건축 현장에 갔을 때 딱 눈에 가장 쉽게 보이는 것이 뭐냐? 유로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업 발판 일체형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가장 일반화된 급부집이긴 합니다. 그죠? 유로폼은 참고하십시오. 102번. 콘크리트 탓을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탓을 작업을 할 경우에 준수해야 될 사항도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높다 그랬습니다. 탑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꼭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자, 개념을 좀 잡아볼까요? 콘크리트를 탓을 하러 오게 됩니다. 콘크리트를 탓을 한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면요. 이 콘크리트는 시멘트가 들어갈 것이고 자갈, 모래, 물, 그리고 혼화재까지 넣어서 반죽을 합니다. 중량이 굉장히 무겁다는 거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이런 또 유동성이 있어요. 아직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흘러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런 콘크리트를 탓을 하러 온다 그러면 탓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중량의 유동성 콘크리트로 인해서 자칫하면 붕괴 사고라든가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 그랬죠. 탓을 하러 온다고 계획이 되어 있다면 그 전에 탓을 전에 우리는 이미 급부집을 탓을 취하고 필요하다면 안에 철근 조립까지 다 한 다음에 대기를 하겠죠. 그러면 오기 전에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조금 미비한 곳은 없는지 또는 붕괴될 위험이 있는 곳은 없는지 재료가 손상된 곳은 없는지 침화될 위험성이 있는 곳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보강을 하자는 거죠. 좀 위험한 부분이 있다면 약한 부분이 있다면 보강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게 작업 탓을 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탓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유심히 관찰을 하고 감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누군가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을 해야 됩니다. 감시자를 지명해서 철저하게 감시하도록 해야 되고 감시하는 자가 감시를 하다가 예상치 못한 아주 무거운 콘크리트가 탓을 대기 시작하자 이 거푸집에서 예를 들어서 찌지찍 이런 소리가 난다든가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거푸집이 터진다든지 붕괴된다든지 이런 조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빨리 중단시키고 근로자들을 대피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감시자가 필요하고 감시자가 아닌 사람들도 놀아서는 안 되겠죠. 어떤 이상한 부분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를 철저하게 좀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설을 시작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조금 거푸집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든가 보강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이 판단이 된다면 아주 신속하게 보강 조치를 하고 어떤 보수적인 작업이 또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거 이게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타설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철저하게 양생기간을 지켜야 된다 그랬죠. 이 건설 현장에는 공사기간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과 경제적인 면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을 단축해서 끝낼 수 있으면 참 좋죠. 그러면 돈을 좀 절약할 수 있고 업자들, 공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돈을 좀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려고 하면 부실공사가 되고 큰 사고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가 양생이 되기 전에 완벽하게 양생이 되지 않았는데 이 거푸집을 제거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콘크리트 품질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사고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생기간을 철저하게 지켜서 거푸집을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콘크리트를 탓을 할 때는 특히 슬라브에 해당됩니다. 바닥판에 특별히 해당되는 것이지만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 편하중이 생기도록 콘크리트를 탓을 하게 되면 붕괴의 원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이걸 무슨 탓을이라고 합니까? 분산해서 탓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우선 개념, 전체적인 개념을 한번 잡고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일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 시작하기 전이죠. 문장이나 글자를 막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개념을 생각하셔서 지금 이걸 해석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동발이 등의 거푸집이 있고 동발이는 지보공과 똑같은 의미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거푸집을 유지해주는, 받쳐주는 받침대 역할을 한다. 영어로 하면 파이퍼 스포터가 해당이 되겠죠. 이런 동발이 등의 변형, 변이, 집안, 치마, 유무 등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어떤 이상이나 어떤 변형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보강 조치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철저하게 보수하고 보강도 하면 되겠죠. 콘크리트를 탓을 하는 경우에 탓을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하중이죠.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 탓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고루 분산해서 탓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골고루 분산하여 탓을 할 건 맞는 내용이죠. 설계 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 탓을이 다 끝났다면 양생기간을 철저히 준수해서 거푸집 동발이를 해체해야 됩니다. 공기를 단축할 목적으로 양생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품질뿐만이 아니라 사고의 큰 원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작업 중에는요. 탓을 하는 과정이죠. 중에는 거푸집 동발이 등의 변형, 변이, 치마,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지? 중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잘못됐네요. 여기까지는 쭉 잘 나왔습니다. 앞에 있는 말 다 맞는 말이에요.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해서 이상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중지하지? 아니하고? 하는 말이 잘못됐죠. 즉시 충분한 보강 조치를 실시한다 했는데 이 말이 지금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이 틀린 내용이죠. 그래서 보기를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건 4번이죠. 이해하고 개념을 잡으시면 글자를 외워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용을 보면서 이해하고 개념을 잡은 내용으로 풀어나가시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더 쉬우실 것 같아요. 백사람 백사람 아멘